무아제일아파트에서 송호주공 사거리 보관 맥시비행기에요? 저희가 7시... 시간은 넉넉히? 네, 시간은 넉넉히 있어서요. 네, 시간은 넉넉히 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오리만 탄다. 객실이 많다 객실이 많다 객실 왜? 문이 잡고 들어가지고 뭐야 이건 진짜 저거 귤 밭이야? 어? 그러네 대박 우와 진짜 많아 우와 귤 밭이야 저거 보두반이 잡고 보두반 장면이 잡고 하하 고맙습니다 이 식사는 뭐예요? 이건 귤이고, 이건 황금색이라 황금형이래요. 어. 가가지고 귤 하나 먹자. 먹어봐. 가자, 가자. 이거 식전용 장세스. 어? 웨딩 포토 촬영기? 어. 우와. 쓰자 쓰자. 촬영기인데, 촬영 전후만 나와. 촬영 주문 없어. 아, 괜찮네 또. 근데 진짜 이 길이... 어. 어때? 1, 2, 3. 1, 2, 3. 3번 누르면 셀카모드로 갈게요. 갑시다. 어디? 거기 포티티. 그 위니? 어, 위니 카톡.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원인이야? 사진 찍고 오셨어요? 네, 촬영하세요. 사진 찍고 오셨어요. 찍어볼까? 하나, 둘, 셋. 김치. 어떻게? 맞아, 먹었어. 아니에요. 네, 나중에 또 봬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죠? 비어유. 비어유. 여기가 비어유. 여름. 네, 이제 오늘은. 네, 이제 또.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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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또. 와 여기가 바로 제주도에 그 유명한 왕따 나무죠 나무가 왕따처럼 있는데 왕따라고 안하고 나홀로 나무라고도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투베르 매직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주도 오시면 여기 꼭 나홀로 나무 꼭 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새별오름 갔다가 그쵸 어제 갔던 저기 새별오름이 있어요 저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갔다가 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정도면 여기서 충분하다 백약의 오름식 완성입니다 완성 성공했어요 육실 sur Beijo 펀 mundial 미국 핑큄뮸리 엄청 유명한 곳 같아요 핑큄뮸리가 엄청 많고 차로 지나가다가 막 전구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핑크 물러도 엄청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유턴 바로 유턴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여기 사진도 찍죠 근데 카페에서 돈 내고 음료를 사먹고 들어와야 돼서 맞아맞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 지나가도 될까요? 네 네 그냥 먹으래 처음엔 문제야 그냥 먹으래 처음엔 문제야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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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음 우 우 좋아 메뉴 잘 골라는데? 저희는 지금 제주 핵돼지 먹고 들어갑니다 내일 또 촬영 열심히 잘해야죠 도착 드릴까요? 웨딩 포토 촬영기 조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